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의 저자 3명, 저를 포함한 저자 3명의 합산 나이가 170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170세의 저자들이 하여튼 340페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해에 두 페이지씩 쓴 거네요.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그러네요.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새드 마케팅을 한다고 정 프로한테 구박 맞았는데 하여튼 투자자 여러분들, 특별히 주식 투자 오래 안 하신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글은 뭐 보잘것 없습니다만 우리 김한진 박사님, 윤지호 센터님 글은 참 좋은 글이니까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우석 본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지금 막 MBC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온다고 저보고 지금 PD수첩에 제가 지금 나오나 봐요. PD수첩은 안 좋은 일은? 아니, 그게 아니고 탐사? 아니, 그게 아니고 3% 막 까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저는 못 보는 거 지방송 보는 걸로 해야겠네, 저는 저도 지금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 오랜만에 뵙는데 네,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현재 숙화 2시간 좀 넘으니까 네, 그냥 쉬고 계시고요. 하여튼 제가 18시간도 했으니까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입 꽉 다물고 하면 뭐 30시간도 할 수 있어요. 30분 남았으니까 일단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갑자기 엔젤이라는 별명이 붙어서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요즘에 행동거지에 엔젤? 그러니까 엔젤스럽지 않은 행동을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지, 엔젤피리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런 거 있었죠. 약간 좀 부담스러워 사회관 왜 그런지 이유를 궁금해서요.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준비된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간이 혹시 모자랄지 몰라서 중요한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시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 김 프로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가 종목을 잘 찍는다도 아니고요. 분석 잘한다 이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상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커뮤니티 운영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게임 스타일 얘기 안 하려고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단 공매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가 설마 400달러 찍고 나와서 다 밀리겠냐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2014년대에 3D 프린팅 바람이 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3D 시스템즈라고 하는 심벌이 DDD인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X1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스트라타시스라고 하는 똑같은 기업인데 보시면 똑같이 14년대에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똑같죠. 그런데 이때 주가가 10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 한번 흐름을 좀 보시겠습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제자리로 복귀하는지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자리로 와 있다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최근에 올라온 이 모습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매도 대전 때문에 약간 올라온 모습 보이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미국은 정말 철저하게 실적 위주의 종목으로 이렇게 좀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실적이 나와주면서 거의 원복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제가 걱정 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잘하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좀 이렇게 물린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진짜 힘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할 때는 좀 조심하자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아마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아마 조금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주가가 내려가면서 시장이 좀 정상화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우석 본부장께서 좀 맺히셨나 봐요. 이걸 딱 중요하다고 딱 썬빵을 날리시는 거 보니까 좀 맺히셨나 보죠. 엄청 많이 질문도 받고 아니, 그런데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장우석 본부장, 물론 저희가 소정의 출연료는 좀 드리죠. 밤에 이렇게 오시는데 그런데 지금 저번에 몸 아파서 며칠 빠진 걸 제외하면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욕먹고 이런 거 겁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 3% 모든 분들과 저희는 똑같은 목적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게 저희의 욕심이기 때문에 제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좀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보시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마주식 킬레에 대한 모습도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동안에 1,159%가 폭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2020년에 이스트만 코닥이 1,481%가 올라오는데 저건 작년이잖아요. 작년이죠. 그런데 지금 주가는 거의 다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론 게임 스텝이 얼마나 빠를지 저도 모르죠.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내려올 것이고 아마 제자리 주가를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요. 과거에 그랬다고 보시면 되지 뭐 굳이 이번에는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거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3개월마다 나오기 때문에 3개월마다 아마 이런 고통이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유통주식주의 140%씩 공매도를 치고 그렇죠. 그건 진짜 누구를 위한 공매도입니까? 그게 도대체. 패치펀드에 대한 비난은 충분히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 진짜.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울분을 통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 결혼적으로 어쨌거나 돈을 벌자고 수익을 보자고 한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오는 아마존 알파벳 실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또 한 가지 그림을 이따 보여드립니다. 딱 보시면 이게 매출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딱 보시면 아마존이 가장 높은 매출 현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스포 순인데 딱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제가 이 매출 증가를 보여드리면 차트가 딱 눈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차트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차트가 거꾸로 내려갔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올라갔을까요?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말 미국 기업은 차트라기보다는 차트 어떤 분석보다는 실적 유지의 어떤 움직임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선진시장의 특징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보시면 아마존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오늘 장 끝나고 발표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파벳도 역시 좋은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어제 장의 흐름을 보는 건데요. 맵인데 어제는 대부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빅5, 빅6까지 테스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3% 이상의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애플이 1.65%로 조금 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5% 넘는 상승으로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상승에 도움이 줬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좀 흔들렸어요, 테슬라. 그렇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어제는 목표지가 1,200달러가 나오면서 일단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상세가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요. 딱 보시면 전 업종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1개 업종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딱 보시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업종이 임의소비자입니다. 임의소비자. 여기인데요. 아마존과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전체 업종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IT. IT는 여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올라가면서 전체 업종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똑같이 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구구가 페이스북을 이끌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1개 업종이 다 올라갔으니까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도 일단 빅5가 속해 있는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earningswispers.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오늘도 일단 아마존의 실적도 체크하셔야 되고 구글의 실적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URL을 딱 붙이시면 되고요. 제가 10초만 시간 될 거니까 한번 붙여보세요. 그런데 아마 또 지금 붙이시면 조금 사이트가 다운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이렇게 딱 붙이시고 끝에 있는 이 심볼 부분을 바꾸시면 해당 기업에 대한 실적 일정과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아마존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2월 2일 날 시간은 오후 4시가 되어 있죠. 동부시간. 당연히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맨 박스, 오른쪽에 있는 박스가 이 사이트에 대한 아마존의 EPS 예상치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사이트는 10달러 45센트를 할 거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치는 7.05달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는요. 어차피 이게 다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은 1,200억 달러를 달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사상 최초로 분기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능가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 있잖아요. 조그만 거. 이건 뭐냐면 각각 결산원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2020년 12월이 4분기 실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몇 분기에 언제 실적을 발표하고 예상치가 얼마 나오는지까지 쭉 보여주는 표이기 때문에 한 번씩 여러분들 눌러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글을 검색하시라고 하면 구글은 GOGL입니다. 심벌이. 한번 조회해 보시면 실적은 매우 좋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씩 눌러보시면 좋아요. 꼭 해볼게요. 일단 아마존 실적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끝나고 나오는데요. 분기 최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 달러 매출을 예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1,000억 달러 이상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혜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프라임 회원의 증가세. 프라임 회원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료 회원입니다. 1년 동안에 한 2만 원 내나요? 그 정도 돈을 내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지금 1억 5천만 명이 있는데 이번에는 얼마가 나올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돈을 10만 원을 내고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런데 프라임 회원들은 아시겠지만 프라임 데이에 가장 먼저 쇼핑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데에도 불구하고 배달도 좀 빨리 해주고 그런 거죠. 그렇죠. 배달도 빨리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5천만 명이 상당한 건데요. 어쨌거나 이분들이 얼마나 증가할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에 1년에 12만 원 내는 사람들이 1억 5천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빠르게 계산하시면 얼마나 나올까요? 매출을 지키고 원활하시면 얼마나 나오죠? 저 여기 지금 2시간째 있습니다. 네. 한 20조 원 나오려나요? 20조 원 넘을려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WS에 대한 매출 증가세도 보셔야 되는데 아마 좋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글은 간단히 보시면 분기 최초 500억 달러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광고 매출 회복세력이 보이는데 특히 유튜브가 좀 강세를 보일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튜브니까. 유튜브 광고에 관한은 저희도 좀 기여하고 있죠. 저희도 조금 기여합니까? 조금 기여하죠. 조금 기여. 0.1% 기여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반독점 규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주목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페이스북과 구글이 반독점 규제에 대한 집중 폭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회사에서 얘기하는지 한 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아마 장 끝나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대충 해결이 될 것 같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온다고 그러면 내일 장도 좋을 걸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버진 갤럭틱이 저한테 질문이 좀 많은데요. 버진 갤럭틱도 똑같이 공무에도 대전에 참가해서 주가가 올라가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약간 좀 다릅니다. 결이. 한 가지 보시면 VSS 유니티라고 하는 이게 비행기거든요. 우주까지 나가는 비행기죠. 이거에 대한 시험비행이 지난번에 중지됐다가 이번 달에 다시 한 번 재개된답니다. 이게 13일 날 재개된다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모건스테니가 비주확제는 중립을 보여주면서 목표지과 3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안 될 거다 이게 안 될 거다. 지난번처럼 7, 8강성이 크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지 마시고요. 내려왔을 때 불구하고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왜 그러냐면 딱 비행기 내부를 보시면서 한 번 타보고 싶다. 이거 한 번 타보고 싶다 하고 있는데요. 한 번 타는데 이게 3억 정도. 그러니까 얼마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이 길지 않던데. 그렇죠. 길지 않죠. 90분. 그냥 90분. 여기서 80분까지 올라가서 지구 보고 내려오는 거죠? 시간은 90분입니다. 그런데 우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김 프로님은 탈 수 있을 것 같아. 3억 내시고 안 타실까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 5년 전에 테슬라를 한 1억 원을 지 샀으면 3억 원을 지. 배우 저거 한 번 털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모건스테니는 좀 내리는 의견으로 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여기에 승차하겠다고 예약하신 분이 레이디 가가, 안젤리라 졸리, 브래디 피트, 네오라노 디카프로 같은 분들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산다고 해서 뭐 다 하시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분 비행이 한 3억 정도 비용이 된다. 그래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제 리처드 브랜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자주 띄어서 한 번 탈 때 5천만 원까지 내리는 게 목표랍니다. 그런데 5천만 원도 비싸지 않습니까? 90분 여행하는 것이고. 일단은 이거 상업점 우주선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라서 약간의 공매에도 대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주가 워낙 세다 보니까 아마도 조만간 60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저거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한 500만 원대로 낮출 것 같은데 한 5년 안에. 그럴 수도 있죠. 500만 원이면 타겠죠.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한 번으로. 그럼 타죠. 왜냐하면 1등석 비행기 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안 타겠지만. 저는 안 타겠지만. 하여간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모더나가 주가가 내려왔는데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모더나는요. 일단은 투자 의견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뱅커와 어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약간의 매도에 가까운 시장 수준의 하이로 의견을 내렸는데요. 목표 지가는 150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궁금해하시는 염려하시는 그런 분은 똑같은 겁니다. 존슨앤존슨과 일단 여러 가지 제약사하고 노아약사 같은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어떡하냐는 그런 약간 고민스러운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좀 빠르다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오픈하이머는 시장 수준의 상위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206달러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모더나의 주가를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한번 네 가지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얼마나 우월한 입지를 차지할지, 얼마나 약이 많이 팔 수 있고 백신이 많이 팔릴 수 있을지, 그게 하나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자주 접종할지, 1년 한 번, 두 번, 6개월마다 한 번? 이게 아직까지 모르니까 이것도 아마 주가에 상당히 연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변이 발생한 효능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문제없다 하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달 전이었나요? 모더나에 대한 예상 주가를 한번 계산해보자 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예상 EPS가 4달러 50 정도 했거든요. 그럼 4달러 50에다가 곱하기 멀티풀, 얼마나 줄지 20배든 30배든 주면 주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백신이 많이 팔리면 EPS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올리면 되고요. 그런데 멀티풀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더 예상치를 높인다고 하면 더 높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계산하게 되면 한 250달러까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보고요. 이게 월가의 꼭대기층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더나 주식은 때가 탔어요, 때가. 딘딘한테 때가 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모더나가 모더냐. 그렇죠, 모더나. 내부담을 파네, 또. 그런데 일단은 지금 모더나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탑 50 중에서 한 중간 순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사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요. 아까 버진기럿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제가 50 종목에 있는 거 말씀은 드리고 제가 어차피 관심 없는 거 말씀은 안 드리잖아요. 어차피 그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모더나의 주가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데. 몰랐어요, 저렇게 많은 줄 알아요. 저는 약간 모더나가 그나마 조금 나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에 한 표를 던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약간 응원한다고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가 하나의 지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백신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4분기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약간 실망스러운 실적? 왜냐하면 매출은 좋아졌는데 EPS가 미스가 났습니다. 원래 48센트 예상했는데 42센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화이자가 백신을 만들다 보니까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올해는 백신 매출이 150억 달러로 집계가 예상한다고 하니까요. 1분기 매출은 이상 나올 걸로 일단 예상하니까 지금은 안 좋지만 올해 쭉 가면서 실적이 좀 개선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미국의 7월 말까지 2억 해 분량의 공급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증가한다고 하면 실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원래 EPS 목표치가 3달러였는데 3달러 2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지금 주가는 거의 보압인데 만약에 일단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많은 주주분들이 높이 평가한다면 주가 올라갈 것 같고요. 아니면 내려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올해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백신 때문에. 10년 만에 은히티의 거래량이 2,800만원으로 돌파하면서요. 슈버스키즈. 이거 슈버스키즈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노키아 말씀은 드렸지만 이거 공략하는 것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은 아시겠지만 지금 2011년부터 쭉 빠져갔고요. 77%가 빠졌다가 작년도 봄에 바닥을 찧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개인들이 이제는 은, ETF를 공략하기 위해서 SLV ETF에 공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26달러인데요. 1,000달러 만들어보자고 지금 공격을 하고 계시는데 1,000달러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절대.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절대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은, ETF는 실제 은을 보유해서 일시적으로 물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ETF가 올라가면. 절대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주식을 얼마든지 추가 주식 발행이 가능한 ETF입니다. 그러니까 은 4만 6,450온스가 있으면 SLV 주식 5만 주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은이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은을 땡겨가지 않는 이상은 무한 나오는 겁니다. 계속 발행이 계속 되는 거죠. 일단 지금도 어제 올라간 거에 거의 대부분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방법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은도 없이 ETF 계속 발행하려면 그것도 공매 아니야? 그러니까 은을 신탁을 하고 그만큼 은을 신탁하면 계속 추가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4만 6,450온스 하면 여러분들 감이 안 오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40억 온스가 매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1년에 2억 온스를 쓰니까 계산해보면 한 20년까지 되면 소진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은이라는 게 채굴이 25%고요. 나머지 75%는 구리, 아연, 나베, 부산물로 나누죠. 그러니까 은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고려와연이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짬 반짝하고 지금 내려가는 이유는 이게 어제는 좋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냐면 왜 은을 건드렸냐. 이거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주식이 있을 때 공격이 가능한데 이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단 산업량 은수요가 약간의 7%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좀 투자하신 분들한테 좀 안 좋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논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무한 추가 발행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은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시티에서 일단은 온수당 은 가격을 33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제사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걸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7달러 가고 있는데요. 한 20% 올라가는 여력이 있는 거죠. 왜 그러자면 세 가지 의견을 갖고 왔는데요. 돈의 가치가 빠지다 보니까 이런 일단 금속에 관련이 좀 크다고 관심이 크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저기 이제 은 시세에 대해서는 저도 아침에 뉴스 전달하면서 국내 제가 좋아하는 황병진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분들 전망을 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썼더라고. 천 달은 절대 안 된다고 썼는데 그래도 뭐 한 35에서 50불 선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걱정이 뭐냐면 저렇게 이제 단기적인 어떤 수급에 의해서 적어도 일종의 때가 타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저게 이제 매물때가 되어버리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2800만 원 정도 거래는 조금 너무한 거래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매물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2분기면 인도하고 중국의 재고가 완전히 감소가 돼서 조금 더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나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으로 복귀가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일상으로 복귀는 산업도 활발해지면 일단은 은혜에 대한 좀 쓰임새가 많아질 거다 하면서 일단 목표 주가를 목표 보수당 제시를 했는데 일단 지금부터 한 20%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올라온 거에 한 60%가 빠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 리포트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기분 좋은 소식은 저도 이제 이런 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미국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래프가 확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6월 달이면 2억 명이 접종이 가능하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2억 명이 되면 조금만 더 맞으면 집단 면역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치니까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점이 23만 명이 있는데 지금 13만 명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11월 수준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환자 수도 50개 중에서 48개 주가 지금 현재 감소가 뚜렷하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가 약간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미국의 가족들도 저희 사실 처가족 가족분들이 미국에 많이 계신데 지금 맞았다고 하니까 좀 체감이 있더라고요. 맞은 분이 계십니까? 장인 장모님 맞으셨죠. 맞으셨죠. 아프군가요? 별로 없다는데? 멀쩡하신대? 제가 들어본 바 예를 들면 연세도 80빛인데 여기 늙는 것보다는 차이 맞는 게 낫다는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맞아야 되는데 하여간 저나 우리 김프로님과 젊은 분들은 한 여름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저나 뭐 하여간 우리는 뭐 같은 세대지. 그래서 너무 피곤해 보셔서 제가 힘을 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즐거운 소식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한국도 좀 감소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지금 아시겠지만 6분의 1로 감소했기 때문에 일단 이스라엘이 가장 빨리게 맞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백신을 맞는 국가에서는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제가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작년도에 그 큰 폭의 하락에도 견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공무원 전쟁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번 리포트는 이런 수많은 분들이 변동성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S&P 500이 작년도에 1% 이상 움직인 일수가 110일이었답니다. 110일. 그러니까 1% 이상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얘네들은 변동성이 크다고 보이죠. 그런데 60년 동안에 다섯 번째 딱 제가 선을 그어봤거든요. 딱 다섯 번째입니다. 110번째. 110일은. 그런데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1년을 지나오면서 상당히 변동성에 익숙해져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도 벌써 6일 동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배워가고 계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매매를 잘하지 않을까. 저는 가져간 기사가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변동성이 커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이것도 일단은 아마 지나오신 분들이 작년도에 110일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딱 1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여러분 현명한 투자가 될 거라고 보면서 한번 보여드린 표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사를 좀 다 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한 4분 채 안 남았는데 제가 이제 야후 파이넌스를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야후 파이넌스 시가창을 넣으면 옛날에 TSL 딱 썼거든요. 테슬라? 네. 테슬라, 애플 이런 거 딱 봤는데 요즘엔 GME를 치게 되더라고. 아, GM이요? 네, GME. GM이요? 아, 게임스탑이요? 네. 그런데 그거는 뭐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시작하면 오늘 간단하게 나온 기사 쭉 보겠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GME 지금. UPS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페덱스와 UPS는 실적이 나쁠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일단은 온라인 쇼핑하시다 보니까 그거 배송하느라고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페이스북은 유저당 매출도 계산하거든요.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그런데 얘네들은 한 패키지당 매출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7.8%가 증가했다. 그만큼 일단은 물류에 대한 수송이 많았다고 보는 거죠. 실적이 좋았고요. 지금 현재 시간에서 3.2%가 올라간다니까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알리바바도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커머스의 왕자죠. 그런데 실적이 잘 나왔고요. 아마도 온라인 쇼핑이 워낙 붐 이렇기 때문에 또 일단은 주가를 봐야 되는데 실적은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할리 데이비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오토바이? 네. 할리 데이비스는 예전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일단 백인의 상징처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오토바이 회사인데요. 그다음에 백악관 초대가 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일단 어쨌거나 지금 EPS가 원래 14센트 플러스였는데 오히려 적자로 63센트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오토바이를 많이 안 타시겠죠. 그러기도 하고요. 한참 코로나 참고를 할 때 저 바이크는 1년에 한 번씩 확 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아시잖아요. 도시가 어디지? 거기에 그냥 와 저 바이크 몰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좀 그렇고요. 일단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내 차로 이동해서 놀러 갈 수 있는데 가까운데 놀러 가는데 오토바이는 뭐 한 명, 두 명 뭐 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차를 작년에는 많이 타고 가서 여행 갔다 그러면 오토바이는 다소 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엑스모빌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엑스모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좋은 기업이니까 한 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업그레이드 하는 기업도 아이비도 많았고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냐면 아예 두 단계를 올리는 아이비가 많았죠. 엑스모빌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까? 조금 올랐어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아까 박석중 의원도 그랬습니까? 엑스모빌 같은 걸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엑스모빌은 지금 장점이 뭐냐면 현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배당을 삭감할 염려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면 지금 7% 이상의 배당을 받는데 배당을 받아가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조금씩 나오지만 지금 데이비드 쇼라고 하는 미국의 엉망전자가 있는데 얘네가 지금 여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배당 어차피 올해 안 줄일 거니까 좀 비용을 줄여서 한 번 올해는 화끈하게 올려보자는 얘기를 하게 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모빌이 올해는 정말 뛰어난 주가 움직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사볼까? 지금 시간에서 2%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연장에서 두 분이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엑스모빌이 지금 쉐브론에 또 M&A가 또 추진된다는 설관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에는 화석연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런 걸 싫어하시면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신재생을 좋아하니까 언제까지 화석연료 하겠냐는 거죠. 그런 걸 보시면 일단은 좀 심사숙고 해볼게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임스탑, AMC, 엔터테인먼트, 코스 같은 기업들은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코스는 헤드셋 만드는 기업인데요. 잘 팔리는 기업인데 장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고 나머지는 아 이거 하나 있는데요. 그렇지만 동일한 업체인 BP는 시적이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엑스모빌은 그나마 그만그만 시적이 나와지고 있고요. 배당도 유지하고 있고 지금 많은 또 행동도의 투자자분들이 들어와서 회사의 기업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건 좀 좋게 보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 시작했으면 장기 시작했네요. 들어온 지수로 좀 보겠습니다. 약간 그 지금 오늘도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네요. 왜냐하면 일단 오늘 장 끝나고 알파벳과 아마존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요. S&P500이 0.94% 상승입니다. 다우가 0.93%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1.0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파벳과 아마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주로 아스닥 위주의 어떤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고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유가가 55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또한 엑스모빌 주가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해보고 있고요. 이거는 왜 올라가냐면 어쨌든 지금 계속 백신에 대한 게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코로나가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거나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모습이어서요. 오늘은 조금 유가에 대한 부분도 올라갈 거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주요 종목 볼 건데요. 제가 저도 역시 딱 주요 종목에 GME? 어쩔 수가 없지. GME가 31%가 빠지는 그런 모습 AMC 엔터테인먼트는 70불 빠진 거예요? 네. 보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달러 보여주고 있고요. AMC도 AMC 엔터테인먼트도 10달러를 하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25%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말씀은 드렸지만 한번 이렇게 되면 그런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적이 기다리고 있는 아마존은 어제 4%에서 오늘도 2%가 증가하는 모습 보여줘서요. 만약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달러의 매출 찍는다 그러면 상당 부분 주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도 볼까요? 구글도 이제 내일 새벽에 실적이 나오는데요. 구글은 유튜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역시 2%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 아까 보여드리는 매출 증가율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출 증가율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예상치를 찍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김 프로님 피곤하셔서 이렇게 아니요. 그건 아니고 걱정이 돼서 그래요. 어떤 부분인가요? GME 아 GME요? 네.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나와서 혹시 GME를 보유하신 분들은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투자가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잃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좀 깨먹었는데 내가 이번에 뭔가 느꼈어. 내가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분석을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과 그냥 뭔가 기분에 혹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한번 차이를 느껴보시고 느낀다고 그러면 저는 이번에 한번 잃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사실 개장초에 한숨을 크게 씻더니 어떤 분이 김 프로 사셨나 봐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투자 안 해요. 돈을 벌고 싶지만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패치펀드의 어떤 그런 과도한 개인에 대한 어떤 피해를 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보기에 이렇게 조금 투자하실 때 뭔가 좀 빠르게 선택해서 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만 만약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느끼신다고 그러면 잘못 투자 아니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여기 야후에 오시면 여기 가운데 메뉴에 마켓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켓? 마켓에 오시면 모스트 액티브라고 하는 건 이거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게이너즈라고 하는 게 주가 많이 올라간 것 루저즈라고 하는 게 주가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모든 종목에 대한 현황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딱 하나만 보여드리면 오늘 거래량들이 많은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시청별로 딱 이렇게 소팅해도 되거든요. 딱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많은 것 중에는 애플이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 1% 화기자가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주가 좀 내려가네요. 2.51% 무슨 얘기냐면 아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오늘 나온 EPS에 대한 미스 부분들은 주가가 좀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드가 2.54%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GM하고 포드가 요새 주가가 좀 강한 모습 보이거든요. 특히 포드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얘기해줘서 노키아도 오늘 빠지는 모습인데 노키아하고 같은 결의니까 GM이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게임 스타트 보이고 블랙벨도 같은 결의입니다. 블랙벨이 10%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게이너는 많이 올라간 것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루저까지 보시면 많이 빠지는 부분이 쭉 보이니까 빠르게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저거 나왔습니까? 그 ETF 아크인베스먼트 항공 저기 우주탐사 우주 그거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와요? 그것만 기다리는 분들 많던데 ARKX죠. 아까 리차드 브랜슨 거 다 들어가 있죠. ARKX인데요. 그거 기대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한 3월 정도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SEC 제출하고 나서 보통 두 달에 걸리거든요. 그게 나오면 아마 ARKK가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ETF인데 ARK 인베스트에서 ARKK를 넘어서는 그런 학교는 저기 뭐죠? 흥향이 나오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ETF가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 이름 뭐죠? 캐시우드입니다. 캐시우드. 캐시우드 분님이 아주 이 판을 아시는 거죠. 이 주식의 판을 알고 뭘 궁금해하는지 아시는 거죠. 지금 시대 매니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있죠. 저 같은 사람도 그거 나오면 한번 사보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나.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괜찮습니까? 컨디션?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훈석 본부장님하고는 저는 또 이거 끝나고 또 우리 또 플랜이 있어서 이 옆에 회의실에서 또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서비스를 할까 그런 얘기니까요. 12시 전에는 안 끝났을 것 같아요. 미주미의 장훈석 본부장님과 또 미국 개장사항까지 또 재미있고 상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걱정까지 섞어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 오랜만에 여러분의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뵙는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 제가 5시에 일어나잖아요. 5시 한 10분 20분 경에 집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2시 어간까지 하면 약간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프로 정프로한테 양해를 구했고 한 한 달 정도는 거의 쉬었어요. 근데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한번 나왔는데 쉽지는 않군요. 어쨌든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스페셜하게 2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해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또 정프로와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안타배 다시 저는 전 처음 어떻게 저를 손